안녕하세요 주연의 멘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캣카우 운동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내발기기 자세에서 정렬을 유지해 줍니다 요추 5번부터 척추 마디마디 움직임을 느끼면서 동작을 시행합니다 능동적으로 다른 분절들을 제어하며 원하는 분절의 움직임을 컨트롤해 줍니다 뱀처럼 스네이크 스네이크 어깨 정렬이 무너지거나 척추 분절이 통으로 움직이지 않게 주의합니다 캣카오 동작이 어려우시다면 밴드를 통해서 골반과 요추 움직임부터 시작합니다 밴드를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실시합니다 캣카오 동작이 너무 튼튼하여 dream 흠